084-6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은 동산은 2002년 설립되어 체외진단서비스와 진단제품개발업을 연위하는 기업임. 코넥스 시장에서 2014년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함 동산은 자체 개발한 바이플랫폼 기반 암진단검사 서비스 캔설 SCAN과 국내 최초 NGS 기반 NIPT 산전기형아 검사 서비스 맘가어드 등을 제공 중임 연결대상 회사로 벤처창 두 기업 진앤투자 파트너스를 보유함. 기업 개요 대시 체외진단서비스 및 체외진단제품의 개발과 공급을 목적으로 2002년 3월 설립되었으며 체외진단서비스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대시 분자진단 전문기업으로 DNA 치프, 피시아어 키트 및 장비 등의 일반 분자진단 시장부터 NGS 플랫폼 기반의 진단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2015년 4월 산전기형아 선별검사 맘가드 출시. 동년 11월 신생아 발달장애 선별검사와 소아 발달장애 유전진단 선별검사 등을 통해 NGS 기반 라인업 확보 재무 대시. COVID-19 등의 체외진단 키트 판매 감소에도 분자진단 슬래시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의 용역 수주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평가 관련 금융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분자진단 슬래시 유전자 검사 서비스 부문의 호조 지속. COVID-19 오미크론 진단 키트의 식약처. 수출 허가. 미국 진단시장 진출 본격화 등으로 외형 확대 전망.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랩지노믹스의 시가 총액은 2,11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398위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상장 주식수는 3,719,995주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랩지노믹스의 퍼은 2.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4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6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1.8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1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91배 6,2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억원 549억원 10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원 428억원 839억원입니다. 랩지노믹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95%이고 유보율은 2,776.4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6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7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78 더하기 0.75%입니다.